안녕하세요. 아싸만 채널의 하하 하은이입니다. 벌써 데일리 영상 시즌 3 지금부터 10살 하은이의 일상을 함께 보시죠. 자, 안녕하세요. 지금 질문이 될까요? Blick은 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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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띵 오늘 처음으로 가는 학교 기분이 어때요? 나요. 아아. 자고 싶어. 너무 떨려. 자고 싶어. 가셔야죠 그래도. 출발합시다. 빨리 빨리 늦었어. 빨리 가자. 고고. 하은이 오늘 몇 반 될 것 같아? 나 1반 되면 좋겠어. 아니아니아니. 2반 되면 좋겠어. 2반? 3학년 알지. 1학년 3반 됐고, 2학년 몇 갔지? 1반 됐으니까 3학년 2반 되면 좋겠어. 2반? 그래. 가자. 2반 되면 좋겠어. 잘 할 수 있어. 화이팅. 아, 교수까지 같이 들어가 줄 거지? 아, 그럴게. 음, 나 혼자 가자. 가자, 가자. 누군가. 여기가 몇 배. 이거 어디가 있냐? 이은이. 여기가 몇 배. 하은이 5만 됐어요. 네. 다. 정말 괜찮았어. 그렇다고 절대 돼. 춤을 수가 없는 건 내가 숨지게 해 이건 네가 몰라야 돼 그나마 뻔뻔하게 비빌 그리만 봐봐 빌빌 그리만 봐봐 널 알아봐 볼까 예쁘게 내 보면서 더 내 보면서 눌러줘 저 밑에 한 장만 보셨을 걸고 내 좋은 여름날에 보내 그래 Cris ㅓ ㅇㅇ Reverend Спасибо Electric 이 색이 아니 ? 이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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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나자매 그게 끝이야?? 끝이야?? 끝이야 그게?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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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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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윤이 롯데월드 첫 번째로 가요. 축하해요 하윤. 출발! 축하해요 하윤이 롯데월드 첫 번째로 가요. 축하해요 하윤이 롯데월드 첫 번째로 가요. 무서워? 무거운 갑자기. 축하해요 하윤이 롯데월드 첫 번째로 가요. 축하해요 하윤이 롯데월드 첫 번째로 가요. 축하합니다. 축하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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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엄청 귀여워요. 너무 귀여워요. 귀여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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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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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언니 춤 어땠어? 맛있어? 맛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축하드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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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. 축하해. 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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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윤하윤의 주먹기 교실. 일단의 스케 mà 시작. 모든 움직이고 쉬워요. 이런 식으로 해서orrow. 줄 넘기는 단 Blind. 맞춰서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하는 거고요. 어때요? 잘 보셨나요?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어서 오세요. 그래도 엉덩한 일만 가득하세요. 빡빡 빡빡.